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노아의 징후를 발견해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준다면 아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노련견 노아 징후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에 실린 논문 노련견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필요 영양소 및 질병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한 견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려견이 노아가 오면 보이는 신호 7가지 1. 눈에 띄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근육과 뼈, 관절이 노후되면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렇다고 집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인 산책으로 운동량을 확보해 주시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예전에 비해 물을 적게 마신다. 귀차니즘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물구릇을 여러 군데 두어서 물 먹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반려견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4. 식욕이 준다. 후각과 미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줄면 기력이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단백질 음식을 많이 주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노령견은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욕 저하와 좋지 않은 이빨 상태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한다면 부드러운 습식 사료를 섞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딱딱한 음식을 안 먹는다. 반려견은 알칼리성 치매에 의해 치석이 쉽게 쌓이는 반면 이빨이 잘 썩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딱딱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습식 사료만 먹이면 치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치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6.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흰털의 경우 누런기가 돈다. 빗질로 죽은 털을 제거하고 피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신욕이 있는데요. 의외로 노련견들이 이 반신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7. 배변 실수가 잦다.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야단을 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특히 아이 잠자리 근처에 배변 시트를 넓게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노련견의 흔한 질병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뇨 반려견이 평소보다 갑자기 물을 많이 먹고 소변량이 늘고 체중이 늘었다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일찍 발견하면 식이요법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징후가 발견된다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병원의 내원에 세호병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 백내장 사람처럼 개도 백내장에 걸립니다. 노화도 원인이지만 유전적인 이유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기미나게 움직이던 반려견의 움직임이 더뎌졌다거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눈을 자주 비비거나 눈을 찡그리는 증상 또는 어두운 곳을 찾는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보세요. 개의 백내장은 초기에 발견하면 안약으로도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3. 만성신부전 심부전은 강아지의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몸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송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병인데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특히 비만이 되지 않도록 영양균형이 잘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4. 암 안타깝게도 만 10세 이상 반려견인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에게도 암은 몸의 다양한 부위에 생긴답니다. 눈, 귀, 구강, 항문주의를 눈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 몸의 종양과 같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흉강이나 복강 내에 있는 암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5. 치매 너무 슬프게도 7세 이상의 성인견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는 목적 없이 헤매고 가만히 허공을 보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며 서성거리고 잘 쉬지 않으며 수면 시간이 감소한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는 경우가 증가하고 잦은 대소변 실수를 보인다네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미리 알아챈다면 중증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입니다. 만약 산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모차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실내에서도 후각을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련견 노화 징후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형욱 훈련사님이 노견 보호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며 마치겠습니다. 결제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한 12살, 13살 됐을 때 둘째 강아지를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좋은 강아지 왔구나. 이제 나는 경쟁하기 힘들어졌어. 이제 내가 이 집으로부터 떠날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기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저런 후덕 같은 데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게 라고 그래요. 완전 그냥 자기가 끊어요. 자기 어떤 동아지를 이렇게 끊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즐거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놓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저의 마음을 놓고 싶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끊죠. 여러분, 저의 마음을 놓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보며, 사랑을 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땐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아지를 거에요. 여러분은 꼭꼬서서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